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카피옵션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그리드뷰의 셀 데이터를 복사할 때 그리드뷰와 실제로 바인딩된 데이터 리스트의 값과 현재 그리드뷰에 표시된 값 중에서 어떤 값을 복사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리스트 값을 복사하려면 카피옵션 속성 값을 데이터 리스트로 지정하고 화면에 표시된 값을 복사하려면 디스플레이로 카피옵션 속성 값을 지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그리드뷰는 현재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데이터 컬렉션 탭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리스트 1은 로컬에 정의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탭으로 돌아갑니다. 프라퍼티 창에서 카피옵션 속성을 검색하고 카피옵션 속성 값을 데이터 리스트로 지정합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하면 각 칼럼의 레이블 값과 밸류 값이 함께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셀들을 드래깅하여 복사합니다. 메모장에 복사한 값을 붙여넣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값이 아닌 실제 그리드뷰와 바인딩된 데이터 리스트의 데이터가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피옵션 속성 값을 디스플레이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복사할 셀들을 드래깅합니다. Ctrl-C 키를 눌러 데이터를 복사하고 메모장에 붙여넣기 하면 화면에 표시되는 데이터가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뷰의 카피옵션 속성은 디스플레이이지만 첫 번째 그리드뷰 컬럼의 카피옵션 속성 값을 데이터 리스트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복사할 셀들을 드래깅합니다. Ctrl-C 키를 눌러 복사한 후 메모장에 붙여넣기 하십시오. 첫 번째 컬럼은 화면에 표시되는 데이터가 아닌 실제 바인딩된 데이터 리스트의 값이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케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